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제 하반기가 다가왔잖아요 2024년 하반기에 대박 터지는 띠 뽑아주세요 맨날 제 띠별 운세 시리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문의도 오시는데 영상에서는 대박이라고 했는데 별로 대박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이 띠별 운세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개인적인 운기에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 갑진년이죠 갑진년의 운기 어떠신가요? 지금 6개월 정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갑진이라고 하는 운기 자체가 우리가 청룡의 그런 운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60갑자의 글로 봤을 때 용이 마치 이렇게 승천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기 땅속에 있던 이무기가 갑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위로 승천을 하는 그런 운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에 대해서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운기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숙살 지기의 운기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도태되어서 큰 휴식기에 들어가거나 휴식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시 다른 일들로 뭔가 뒷일을 동호하는 그런 운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뭔가 선택의 갈림길에 많이 이제 될 거고 어중간하면 안 되는 운기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운기로 가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적인 물상으로 봤을 때 마치 큰 비가 내리거나 큰 태풍이 몰아친다거나 아니면 좀 강한 이렇게 가무 큰 태양빛이 이렇게 내려 찌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진짜 강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운기에요 깨를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서 깨를 이렇게 막 털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쭉쩍이들은 다 날려 보내고 결실만 남기는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운기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선택을 받은 분들한테는 독자 구조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긴 한데 아닌 분들한테는 굉장히 진짜 죽기 살기로 안 되면 다른 활로를 좀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많이 치닫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화위복의 형태로 잘 헤쳐나갔으면 하고 제가 오늘 6명의 6띠를 대박나는 띠를 준비했으니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분들 많이 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두 띠는요 일단 재물적인 성취가 가장 큰 띠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반기에 대박이 난다는 건 뭐예요? 상반기에 내가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거는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가야 그 격차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 두 띠는 하반기에 좋을 거지만 상반기에는 무척이 어려웠다 그래서 배가 안 아프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46살이 되는 김희생 양띠 여러분들입니다 특히나 상반기에 직업적인 부분, 취업적인 부분 꾸준히 들어오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아쉬움,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행제수의 돈도 좋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월급 이런 형태의 돈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전체 생활의 패턴의 리듬이 많이 깨지는 부분이거든요 김희생 양띠 여러분들이 특히나 그랬을 거 같아요 일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내가 남편이 돈을 이렇게 벌어오다가 아파가지고 일을 쉰다든가 내가 어제 취업을 했는데 여기가 구조조정이라든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누수가 생기는데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 남편분도 아팠던 남편도 다시 일을 하러 나가고 자식들도 일을 하러 나가고 나도 뭔가 좀 좋은 취업 자리를 구해서 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대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뭔가 대박적인 요소보다는 불안정한 삶이 다시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물적으로 좀 뛰어난끼는요 올해 67세가 되는 무술생 개띠 여러분입니다 특히나 무술생 개띠 여러분들은 상반기에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기 보다는 집도 있고 뭐 월세도 넣고 이러고 있는데 뭐 전세금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거나 금전의 흐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 특히나 하반기에는 이 금전의 흐름이 그래도 원활하게 흘러가는 그런 운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투자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덕망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소소하기만 행제수적인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좀 속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근데 아마 좀 건강적인 부분은 좀 누수를 잘 잡아 나가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반기에 대박 나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우리가 이제 건강적인 부분에서 대박이 나는 분들입니다 건강에 대박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퍼 보신 분들은 알아요 건강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파가지고 큰 병을 알아서 병원에 간다든가 뭐 시술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돈이고 명예고 가족이고 인연이고 다 필요 없어요 너무 아파서 힘드니까 빨리 이 병만 나왔으면 좋겠다 병만 나오면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평소에 잘 챙겨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 올해 35살이 되는 경호생 말띠 여러분입니다 경호생 말띠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건강적으로 좋다는 건 상반기에 많이 안 좋았다는 말인 거죠 특히나 건강상의 부상 골절 뭐 새로운 뭐 병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고심이 있었을 분들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게 뭐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약을 먹는다든가 시술을 한다든가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나 갑상성 쪽으로 안 좋아하시던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남자분들은 보통 성인병 쪽으로 심혈관이라든지 간이라든지 기관지 개통 쪽으로 안 좋았을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많이 회복을 하는 그런 운기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하반기에 들어서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이때 이제 한번 털어내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발판에 맞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아팠을 때보다 더 건강이 나아지는 운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 일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일사생 뱀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병 쪽으로 뭔가 이렇게 아프고 그런 것보다는 마음 쪽으로 뭔가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았을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알코올 뭔가 중독에 빠진다든가 일상생활에 어려운 뭔가 중독에 빠지는 분들 있죠 일사생 뱀띠 정서적으로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다거나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 아리를 많이 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점차적으로 내가 이겨나가면서 마음이 굉장히 굳건해지는 그런 운기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닥을 한번 쳐보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이렇게 고향감이 생겨요 그래서 일사생 뱀띠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고 뭐 개인회생 뭐 파산 신청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하반기부터는 다 털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큰 성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잡아 나가는 운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살다 보면 좋은 날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런 날도 한 번씩 옵니다 이럴 때 얼마만큼 내가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부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신호타임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되니까 우리 일사생 뱀띠 여러분들 자절하지 마시고 기운 내셔가지고 하반기에 대박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인간사회의 덕망으로 대박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박나는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잘 되게 해줘가지고 대박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좋은 큰 성물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띠는 올해 39살이 되는 병인생 호랑이띠입니다 자 우리 병인생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올해 9수가 들어가지고요 상반기에 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뭐 간제가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저것 뭐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 때문에 좀 어려움도 많았을 거고 12, 9세도 많았을 거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반기부터는 우리 병인생 여러분들 특히나 내 동료 운 아랫사람 식구들 운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 장사를 하는데 굉장히 일 잘하는 친구가 들어온다든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비즈니스 파트너가 생겨가지고 해법적인 부분을 잘 잃어 나간다든가 이런 사람의 덕망으로 인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승승장구를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상반기에 좀 고심이 있었던 분들 다 털어내시고 하반기부터 대박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0살이 되는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특히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은요 나를 좀 알아봐 주는 사람 진가를 알아봐 주는 사람 윗사람 기인의 수가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한마디로 기인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차 있을 때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나를 도와주는 기인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주방에서 이렇게 식당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누가 투자를 해주셔가지고 식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을 받기 전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식당 운영하다가 신을 받고 이 길로 오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조상님의 도움이 있다던가 내가 전생에 덕망을 쌓는다던가 그래가지고 그런 도움이 줄 때가 있으니까 우리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도 하반기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손길을 내밀 때 잘 받으시고 또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만큼 그쵸? 은혜 갚는 까치가 되어야겠죠 근데 요 때 사랑관계에 있어가지고 내가 받은 만큼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왔을 때 잘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아시겠죠? 참고하셔가지고 이 대박의 운기가 평생토록 오래 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갑진년, 2024년 하반기 대박나는 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사의 덕망, 재물의 덕망, 건강상의 덕망 여러 가지 덕망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러한 운기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모닥불을 피우려고 불씨를 지펴가지고 그쵸? 애기 다루듯이 해가지고 큰 모닥불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잠깐 따뜻해서 그냥 불에 꺼져가지고 풍경등화가 돼서 꺼져 버리냐 요거는 여러분들 확인하러입니다 우리네 삶은 이렇게 운적인 요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언제 운이 오고 안 오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는 부분 와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은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외국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를 탔는데 바람이 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돛은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운이라는 바람이 왔을 때 돛을 잘 조종해서 멀리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 배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돌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